대자호를 붙였던 전대협이라는 자발적인 자유시민 청년단체가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 청년단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겠답니다. 이적성!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와의 경찰이 이러내도 저번에 이겨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적성이 무엇입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배신했습니까? 전대협이 대한민국을 배반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배반한 단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청년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대협이 이적단체입니까? 전대협이 불법단체입니까? 나간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에서 국가보안법이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례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대통령보안법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던 우리 청년들이지만, 불과 2년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가르쳐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청년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19대 전대, 20대의 48%, 30대의 57%, 2030세대 청년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자 정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대통령, 그 청년정부가 청년들을 짓밟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낙하산 상황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20대의 지시율이 낮아진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반공교육이라는 여당의 망언을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청년 체감 실험률은 25%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고용 상태가 괜찮다는 문재인 정부의 망언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집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그저 일상에 중실하고, 그저 우리 자식새끼들 돈이나 한 번, 식사나 한 번, 제대로 된 옷이나 한 번 입혀보려고 묵묵하게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광화문에 불러낸 장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문재인 대통령 아니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전의 저처럼, 네가 말한다고 뭐가 바뀌냐? 계란으로 바이치기나, 모난돌이 정맞는다, 너는 니로 빠져라. 이런 비겁한 비판을 우리 자유신형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비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촛불 자파 진영들이 끌어오고, 이 광화문 광장과, 이 촛불을 다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적극 진지합니다! 세월아, 예컬리! 이 자리... Das는 장정히 ос월여, 이 광화문 광장과, 이 광화문 광장에서 Cyr Paraweя